스모그가 너무 심해 가지고 베이징이 선셋 석양을 텔레비전으로 방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베이징을 제 쪽하고 있다 텔레비전으로 하도록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은 중국에 가면 이렇게 일모를 텔레비전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지금 중국 베이징의 상황이에요. 끔찍하죠. 우리도 요새 그 미세입자가 먼지가 자꾸 우리한테 온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요.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large LED 스크린들이 tourist destination 보통은 관광객들의 관광지를 발표하거나 public announcement 국민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쓰는 것이 sunset 일몰 장면을 투사 프로젝팅 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동안에 베이징에서 살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이징은 when stalled weather front and increase cold burning exacerbate stalled weather 정체하고 있는 기후 전선들과 움직이지 않습니다. 증가된 cold burning 석탄을 태우는 그런 두가지 때문에 석탄을 태우는데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현상 때문에 exacerbate 악화시키고 있는 스모그를 악화시키고 있는 때 겨울동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어느정도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태양입니다. 이렇게 일몰을 즐기세요. 끔찍합니다. 중국의 air pollution problem은 off the chart 도저히 차트 속에 그릴 수 없는 차트를 벗어나는 끔찍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PM25 인데요. 미세입자라는 것입니다. 폐를 관통할 정도로 깊이 관통할 정도로 작은 입자들입니다. 큐빅미터당 99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합니다. 올해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처음으로 500을 넘었다는 겁니다. 993 더 심한거죠. 거의 뭐 탕광에서 일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날라오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300 정도만 돼도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state council, 국가위원회가 이미 mandated that, that air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의무화시켰다. 명령했다. 페트롤과 디젤의 sulfur content, 황산 정도가 per million당 50, parts라고 그래요. million당 50개에서 10개로 내리도록 해야 되구요. 베이징에서는 작년 초에 이미 그것을 이런 명령을 실행했던 겁니다. 다른 도시들은 2017년 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by the lux of it 그것을 그 외모, 외관상으로 볼 때 the mandate, 그러한 명령이 이 스모그를 elevate, 약화,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 스모그를 줄이는데 별 역할을 한 것 같지 못합니다. 베이징 시장이 플라짓 on thursday, 목요일날 약속, 공약 생각하기를 coal use를 요만큼 줄이겠다. 2.6 million tons, 260만 톤만큼 줄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베이징이 유란 도시가 아니죠. 이런 문제가 있는. 뭐 상하이도 그렇고 600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할핀 같은 경우도 거의 1000 정도 되는. 끔찍합니다. Don't hold your breath, waiting for the air quality to improve any time soon. 숨 죽이고 기다리지 마세요. 베이징 중국의 air quality가 곧 나아질 거라고 기다리지 마시구요. 마스크 쓰고 다니라는 겁니다. 황상 마스크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